진짜 대박이다 아 좋아요 소파에서 오늘 A의 그 자유롭게 편안하게 있는 모습을 너 대박이다 이거 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오늘 첫 번째는 좀 긴장했어요 다이브 안녕 다이브 나 앞머리 자랐어요 이모 이놈에 어때요 다이브? 어때 어때? 빨리 말해줘 나 지금 너무 설렌단 말이에요 제가 진짜 다섯 살이고 한 번도 앞머리를 자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장원영 역사상 5세 이후 첫 앞머리에요 어제 따끈따끈하게 똑 잘랐거든요 근데 난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 다이브도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5세 원영이를 기대해주고 근데 또 마냥 귀엽지만 않아요 그럼 어쩔 때는 시크하기도 하고 센치하기도 한 원영이니까 빨리 기대해주세요 앞머린영이 왔다 드디어 한 번도 앞머린영이 왔다 옛날 이미지랑 조금 다른나 성숙한 얼굴도 성숙해지고 그리고 색깔도 완전히 금발은 아니니까 금발인데 금발이 아니다 돌아왔지만 돌아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더 성숙해진다 다이브 오늘 제가 슈퍼형 나타났어요 놀람 사진 촬영을 보다가도 너무 놀랍고 믿어요? 아직도 약간 적응이 안 돼요 저도 근데 다이브는 얼마나 놀랄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묶으니까 너무 신기해요 있다가는 아마 풀 것 같은데 그때는 또 어떤 느낌이 될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다이브 이번 앨범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여러분 봤는데요 지금 웃기도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 오 좋아요 이가 보기 더 좋아요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아 이들 왜 봐요 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좋아요 뭐 달라지가 달라진 거 없어? 전찬이가 불러온 나비욕과 아침부터 가가지고 커튬 했는데 말이죠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 무언가 바뀐다는 거에 대한 기쁨 근데 막상 딱 잘랐을 때 어? 이거 약간 잘못된 거 같은데 이러다가 머리를 말리고 스타일링을 하니까 오 좀 괜찮은 거 같다 그러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거울을 보고 아 괜찮네 이러고 침대에서 잠깐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났는데 머리가 너무 동그란 거예요 제가 약간 반콥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반묶음을 여기 동그란 부분을 묶어서 반묶음을 많이 하고 나갔거든요 연습생 때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번 그죠? 완전 옛날에 저도 아까 메이크업하기 전에 한번 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딱 잡았는데 옛날에 연습생 때 스마트폰에서 봤던 게 없는 거 같아요 이상 유진이의 머리 자른 스토리였습니다 다들 박수 많이 쳐주시길 다들 박수 많이 쳐주시길 많이 쳐주시길 근데 아까 기다렸던 시간이에요 와우! Q. 첫 장면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맞아요! 럭크가 미쳤어! 맞아요! 맞아요! 한 명 한 명 다 마야죠! 네! I got more! 오늘도 열심히 촬영해보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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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날까지 보내주겠습니다. 저 이제 앞으로 이서한테 언니라 부르려고 해요. 감사합니다. 더 맛있는 거 사줄게요. 고맙다. 언니, 나 학교 끝난 거 같은 거 같아요. 이서가 잘 못 입었죠? 그러니까. 너무 좋고요. 두 번째 장기인데, 제가 바위로 들으면서 좀 상큼한 표정도 많이 지웠고 자연스럽게 그거 덕분에 웃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따가 멤버들이랑 이제 남은 단처도 찍고 오늘 하루 잘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죠 화이팅! 오 진짜 예쁘죠?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 해봐야지 우리 다이렐를 했었지? 그렇지 그렇지 하하하하 비밀스럽게 잠겨진 문 그 맘을 우리에게 살짝 열어줘 머리카락 찍는 사람 발견했어요 아 진짜? 머리 이렇게 딱 잡아서 어디? 진짜 예쁘게 나와 난리 나겠다 우와 이게 나야? 이게 바로 나 다들 폴라줌 보시겠어요? 최근 찍은 폴라줌이 가장 마음에 나 이게 뭔가 딱 제가 상상한 이미지 네 머리를 했을 때 기분이 좋네요 필름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아쉽게도 별거물을 지금 당장 확인은 못하지만 느낌이 좋아요 작가님께서 잘 찍어주셔서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엄청 여러 개 꽃 소품도 같이 촬영을 했는데 우리 이제 앞으로 자켓 촬영 이거를 시작으로 많이 남았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또라랑 진짜 또라랑 진짜 또라랑 진짜 또라랑 진짜 또라랑 진짜 또라랑 동기덕벽을 다 하는데 우린 여기 비밀 연예하고 있어요 야 비밀 연예하고 야 비밀 연예하고 그게 매력이야 아 그러지 않거든 아니야 못들어진 계절 날 내가 손을 댔는데 왜 너무 귀엽고 있어 진짜 귀엽다 너무 맛있어 친해지 마 언니 미안해요 멋쟁이 진짜 오늘 찍었던 거 오토어 레코드 사켓 사진 촬영했는데 아직 남은 사켓 사진도 많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바이바이 안녕 안녕 왜 너무 섰대? 야 나도 가을 섰대 나 비가는데 나 비가는데 이제 손톱할 필요가 없는 반지 저기로 한 번 해봅시다 아 웃겨 저한테 왔지 않았지?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더웨이 경제 포크를 풀어놨습니다 푸푸푸푸푸푸 오늘은 약간 스모키한 화장도 하고 센 느낌으로 하는데 긴 머리로 스모키한 느낌을 하니까 느낌이 색다른 것 같아요 지금이 뭔가 좀 더 쎄보여 근데 지금 엄청 마음에 드는 사진이 오늘 옷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완전 올블랙 이 넥타이 멋있죠? 내가 오늘 다 사줄게요 따라와 다이브 제가 오늘 역사상 최고의 변신을 해봤습니다 금발인데요? 어떤가요? 완전 저도 처음 하는 스타일인데 다이브들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뭔가 장훈영도 아닌 것 같아 얘는 다른 사람 같아요 오늘은 누구로 할까 방금 막 LA에서 한국에 도착한 음 안젤리나 오늘은 안젤리나에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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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보지 못하는 희귀 원형이에요 오늘로 끝 더 안 보여줄걸 하아 안 보여줄걸 안녕 뭔bn 조금만 군들 닮아서 다 바른 언니 가 군들 닮다고 했는데 이거 하니까 또 군들 같지 않아요? 어 눈물이 추라 얘 귀엽지 않아? 이거 괜찮은데? 약간 이번에 한 번 화난 표정으로 찍어봤어 걔가 언니 진짜 다 싫어해 스페인 개가 언니 진짜 싫어했거든요 각자 개성이 있게 맞아 다 개성기 예뻐가지고 금발이야 맞아요 저희 이렇게 이더웨이 자켓 촬영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는 다음에도 또 열심히 세워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가끔은 네 해조차 안 되는 시선들 억울하기도 하지만 아잉 빠잉 아잉 빠잉 아잉 빠잉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머리야 이건 일본 만화물이. 눈물도. 이번에는 좀 더 컨셉츄얼하게 힙하게 입고 해서 되게 색달랑인데 이 눈물 보이세요? 제가 눈물 파츠를 달았어요. 되게 색다르죠? 사퀸 사진이나 이런 데는 참 웃겨봐요. 근데 되게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완전입니다. 다이브도 좋죠? 네! 둘 다 나랑한테 좋아한다고 하면서 둘 다 서로에게 바람피고 있는데? 아니야. 너랑 나랑 나한테 맨날 사귀자고 한다면서 너랑 둘이 서로 바람피고 어? 나는 무슨 상황? 진짜 못 알아 듣겠다고 봤어. 못 알아 듣겠다고? 영상 봐봐. 기왕이 다 봐봐. 알겠어. 뭘 알겠어. 넌 모르잖아. 넌 모르잖아. 봐봐. 너 이렇게 안 했어. 둘이 또 사랑한다고 그러지. 셋이 다 해? 둘이 왜 그래? 너가 내가 먼저 썼거든? 누가 나중에 썼잖아. 너가 중간 투입했거든. 너가 중간 투입했거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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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아 우우우우우 사랑과 미우우우우우우 잠시만! 아, 다행 다행 다행! 오메다행! 오메다행! It's me! It's good! Bye! I'm go home, it's so fast! 다 같이 뛰나요? 네! Everybody! 저 진짜 뛰는 거 잘해요! 진짜? 뒤돌아도 이렇게 여기 보면서 웃는 거예요? 네! 엄청 반짝이도 많거든요? 예쁘죠? 선생님께서 오늘 엄청 예쁘게 만들어주고 오늘 레이어드 컷이 포인트예요! 예쁘죠? 다음 1차 때 만나요! 여보세요? 이렇게 두 번째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모두 함께 시청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